안녕하세요 화장의 신 황방운입니다 너도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애쓰입니다 여기가 헤어존입니다 여기서 여성분들의 예쁜 머리가 만들어집니다 이쪽은 메이크업실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예뻐져요 어? 여기 누가 계셨네? 어? 누구이신지? 오늘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31살 윤지연입니다 제 요즘에 얼굴에 기름도 많이 끼고 화장도 정말 안 먹고요 사람들 가까우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 아 가까이 오지마 보통 이런 피부들은요 피지 분비가 많아서 화장을 안 먹죠 한번 볼까요? 두껍게 다 하셨네 피부가 숨 쉴 틈이 없겠어요 정말 빈틈이 없으신 자물쇠 같은 여자? 자꾸 덧바르다 보면 이건 악순환이죠 제 생각에는요 오늘의 솔루션은 피부가 우선 깨끗해지는 겁니다 USAID 인정을 받은 유기농 100% 오일 제품인데 상대방 왔다 보실래요? 응 좋아요 오일 타입의 제품인데 우선 얼굴에 골고루 펴주세요 마사지를 하듯이 부드럽게 문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크리미한 이 거품의 질감이 피부에 자극 없이 모공 사이사이까지 노폐물을 제거해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메이크업 그리고 대기 중에 지저분한 먼지까지 깨끗한 피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너무 시원해요 좋은 향기를 가시겠네요 요즘처럼 자극적인 제품을 많이 쓰는 시기에는요 피부가 보호되는 크림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자의 기호에 맞춘 성분과 향까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밤에 뵙겠습니다